자, 꽝거! 그럼 우리 이제부터 번론으로 들어갑시다.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? 그러자, 그러자 말입니다. 리전 꽝이 글쎄 구동하고 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형님의 내 아우들을 살려주세요. 우리 사나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되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. 리전 꽝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? 그러자 당황한 짜다에도 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꽝거, 빨리 일어나세요.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얘기하시죠. 하지만 리전 꽝은 이 뿌리치면서 안 일어났다고 하는데 따이거, 만약 제 아우들을 풀어주면 이 리전 꽝이 목숨은 따이거 겁니다. 그러니 제발 풀어주셔, 따이거 제발요. 네, 그 리전 꽝은 두 아우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이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짜다에도 이들이 의리에 감동하여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거는 그 낭만이 있었던 진정한 건달들이 세계에서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짜자, 우리 일합시다. 짜다이가 얘기하는데 꽝거의 두 아우,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꽝거는 내 수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저랑 똑같은 위치, 친구라는 겁니다. 아셨죠? 만약 꽝거가 동의하면 일어나세요. 여러분, 그 건달바닥에서는 아무나 다 밑으로 받을 수 있는 게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자신 밑에 새로운 행동대장이 들어왔는데 이 그 위험관 맨즈가 자신을 초과해보십시오. 네, 그걸 어떻게 받아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? 리전 꽝이 큰 형님으로서의 패기를 밑에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처스밖에는 없겠는데 그렇게 서로 무릎 꿇고 있던 리전 꽝과 짜다이는 서로 부축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. 여 고량주 한 잔을 짠 하고 부딪히고 카하고 마셔대자. 네, 비록 우리 이제부터 의형제를 하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 둘은 이미 이때부터 의형제로 되었는걸요. 짜자, 우리 먼저 이 급한 불부터 급시다. 짜다이와 리전 꽝은 이 계산대로 달려가서 식당의 전화기를 어디론가 띠띠띠띠 눌렀다는데 예, 쪼꺼. 내 짜다이요. 그러자 저쪽에서는 오, 아우야. 어디야? 이 선전이야? 베이징이야? 하지만 짜다이가 얘기하는데 쪼꺼. 아마 한 6시간 전에 천훈광과 리윈이라는 두 놈이 잡혔을 겁니다. 지금 우리 시간이 급해서 그런데 이 빨리 좀 꺼내주세요. 이 쪼꺼란 이름이 텐쪼이었었는데 베이징시 총경찰국 넘버2 국장이었다고 하는데 여이리 자초지종을 다 듣던 텐쪼이 뭐? 그 자우양 구역이 구청장 아들을 16칸이나 베어버렸어? 에헤, 그 구청장 영감 웬만한 얘기가 아닌데 자, 짜다이요. 내 한 가지만 묻자. 너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그 친구랑 너 대체 어떠한 관계냐? 그 뜻은 텐쪼이 지금 짜다이와 리정광이 관계 정도에 따라서 이 판서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자 짜다이는 어떤 친구냐고요? 저랑 함께 생사를 함께하는 이 형제입니다. 쪼꺼. 내가 잡혀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잘해주세요. 여러분, 이러한 얘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리정광은 어떻겠습니까? 이럴 때 리정광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감동을 먹겠는데 오케이 텐쪼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내 당장 일어나야지. 그 어느 경찰선대 가자! 우리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을 빼오자. 이 텐쪼도 이제부터 계속하여 나오는데 그 짜다이랑 웬만큼 각별한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텐쪼과 리정광 자다이가 처우양 구역이 구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. 이어 리정광을 소개시켜주고 함께 그 구청장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안녕하십니까? 내는 저 시경찰국의 텐쪼이요. 그러자 웬 구청장이 매우 반갑게 맞이하는 거였다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? 여 텐쪼이 입을 여는데 그 웬 구청장이 아들이 일마리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는 두 놈을 감빵에 보내봤자 그 뭐 달라지는 게 있겠소? 또한 그 아드님 어디 불구로 된 데도 없고 멀쩡하다며 그러자 뭐 이 웬 구청장이 두 눈길이 싸늘해지는데 내 아들이 일로 찾아온 게요? 그렇다면 내는 뭐 더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 이 요 텐쪼이 계속하여 얼려보는데 그러지 말고 요 돈으로 보상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소냐 어차피 내 텐쪼이 힘을 쓰면 그 두 놈을 빼내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일 텐데 말이에요 그러자 뭐 뭐 뭐시라고? 어이 텐쪼이 금방 뭐라고? 너가 힘을 쓰면 금방 뺄 수 있다고? 너가 아무리 시공안국의 부국장이라 하지만 여기 내 구역이다 내 구역 그러자 하하 텐쪼이 어이없어 하는데 어이 구청장 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내 니랑 같은 또래 돼 보이니 어떻게 뭐 함 해보겠다는 게 뭐야 여러분 그 전개나 깡패시개나 다 똑같은데 서로 맞지 않으면 이 다짜고짜 힘싸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깡패놈들처럼 총 칼을 들고 싸우는 거 아니고 누구의 정치적 힘이 더 센가를 껴놓는 건데 니가 다 이 텐쪼이 그 사무실에 책상을 탕 하고 내리까는데 여기 경찰 대대자 연하야 함 나서봐라 네 이 구청 사무실과 경찰서는 다 통해 있어서 사실 그 경찰 대대장은 이미 밖에서 다 엿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대대장이 부랴부랴 달려 들어오면서 예스 이 차려 경계를 해 대자 그 오늘 잡은 두 명 지금 당장 풀어줘라 내가 지금 데리고 나가야겠는데 그 누가 내 앞을 감히 막을 수 있나 함 보자 그러자 이 탕 구청장 놈도 이 세상을 딱 하고 치는데 대대장이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 알았니 너는 내 구역에 경찰 대대장이란 거 잊지 말라 그러자 뭐 이 텐쪼이 두 눈가리가 히득히득 거리는데 너의 직속 상관인 위기야 어 왜 당장 옷을 벗겨서 그 어디 시골 동네 경찰서로 보내줘 여러분 한 명은 자신이 관할 지역이 구청장이고 다른 한 명은 이 자신이 직속으로 두 개 계급이나 높은 상관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죠 하지만 그래도 이 자신이 경찰 모자를 틀어잡은 텐쪼이 말을 들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러자 너 너 너 네 그럼 이 구청장이 자신이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여기까지 지 발로 올라왔겠습니까 그 위쪽에서 이놈을 끌어준 놈은 따로 있겠죠 함 제대로 해보자 이거지 너금들 너금들 싹 다 기다려라 그렇게 웬 구청장이 사무실의 수화기를 드는데 팬장이 와서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 왜? 징계 달토의 아이두여서 이제 뒷배경 싸움으로 한번 해보고 싶나? 이러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 그냥 제일 큰 왕패를 꺼내서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먼저 내놓을게 너 저 잘생긴 남자 짜다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아니? 그러자 구청장도 이 번호를 누드다 말고 잠깐 멈추는데 그야말로 구질구질하게 싸우다가 둘 다 위쪽에 욕지거리를 얻어먹지 말고 이제 그 왕패를 비교해보고 안 되는 쪽이 포기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? 여그 텐장이 조용하게 내뱉는 세 글자를 듣던 구청장이란 놈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러대면서 이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누구요? 리 쇼용이요? 네 그 전 중국의 공산당 이세들 중에서는 이 양대산맥이 있는걸요 그 중에 한 명은 뚜정이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이 리 쇼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리 쇼용이 누굽니까? 그 옛날로 치면 한계나라 승상리 아들이고 지금으로 치면 한계나라 국무총리 아들인걸요 뚜정은 나이가 어려서 97년도가 되어서야 활력을 했었지만 이 리 쇼용은 아닌데 그 92년도에도 이미 이세들 중에서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맨즈가 빵빵했었다고 하는데 아이 구청장이 너 우리 리 쇼용 큰형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깔이 엄청 더럽거든 만약 요만한 일로 귀찮게 전화가 가게 되면 니놈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 이 리 쇼용 또한 젊었을 적 뚜정처럼 이 강호색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다는데 하지만 그 뚜정보다도 더 심하게 이 여차하면 전개고 경찰계 통일고를 찾아가서 이 싹 다 깨부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소문은 저도 들었는데 그 근데 정말입니까요? 정말로 그 리 쇼용이랑 이 선이 닿을 수 있답니까? 그러자 하트 왜? 확인시켜줘? 짜다야 너 큰형님한테 전화함 넣어야겠다 이놈이 믿지를 못하니 너 전화해서 함 바꿔줘봐라 그러자 아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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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입니다 그 구청장이라는 놈은 깨갱 하는 거였다는데 그렇게 이 일은 끝났었고 구청의 대대장 놈이 천훈광과 리윈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옆 밖에서 리 전광을 보자 이 3명은 서로 워낙 부둥켜안고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싸내들이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이 끈끈한 퐁 한 번이면 모든 걸 뜻하겠는데 이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자 너희 둘이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다이 짜다이 다이 그 덕분이다 그러니 무릎 꿇고 인사를 제대로 올려라 여구둥 그 정훈광과 리윈이 무릎을 꿇자 허허이구 이 짜다이도 자기도 모르게 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들이 큰형님이니 이 인사 제대로 올려라 그러자 예 큰형님 그러자 아이요 아이요 광고 외로 우린 이 같은 친구라고 했잖아 친구 친구 네 짜다이는 항상 리정광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이 리정광은 철수 다음으로 이 짜다이를 큰형님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콩콩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 다음 회에 또 다음 회에 또